소고기랑 간장. 진짜요? 일단 빛깔은. 일로 가. 아니야. 고깃. 괜찮아요? 이거 출량이 탁 달다. 맛있습니다. 진짜? 네, 맛있습니다. 이야, 맛있다. 고깃국물이 와우. 고깃국물은 제대로 우러나와서 정말 진국이고요. 정말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오셨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잠깐만. 짝조롱한 바지는. 누구세요? 많이? 네, 형. 왔어? 왔어, 왔어. 빨리 날라가. 왔어. 야, 너희가 장비랑 상대하고 있고. 야, 유희가 소고기 국밥 끓였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예요? 가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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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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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호동이 형. 아, 호동이 형. 아, 호동이 형. 아, 호동이 형. 아, 호동이 형 진짜 작다. 호동이 형, 호동이 형 가운데 와봐라. 지금 근처에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노? 아니,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항상 끌고 온 거야? 아, 그러면 카메라 있다고 해가지고요. 머리 감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예쁘게 보이려고. 아, 이 형님 형, 그렇죠. 어, 섬세하니까. 그렇죠. 예린 친구입니다. 여려, 여려. 어, 눈물 많고. 섬세하고. 아, 일단 앉읍시다. 좀 앉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고맙다, 그래. 두 천하 장사 사이에. 어? 아, 이건 내가. 아, 시름을 하겠다.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이 얼굴 내봐라. 시름게 보이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내가 표현한 이제 얼굴 제가 보는데 처음에. 아, 너 어디 가서 지지 않네 하고. 형, 만약에 같은 시대에 만약에 시름으로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가 저. 형 안 되겠지. 쉽게 지지는 않았을 거야. 야, 야. 형 안 돼. 빨리 잘했네. 빨리 치고. 빨리 없네. 괜찮으니까. 요희가 끓여져서 국밥 국밥을 끓인 거야. 요희씨 얼굴 좀 봐. 요희씨 얼굴 좀 봐. 에버드서클 요희씨 안아.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배운 건 처음이네요. 네 처음 봤어요. 노래는 모르지 아예. 노래요? 알죠. 수줍어 하는 거 봐. 비바 하세요? 이거 아닌가? 그거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빅히 주라. 부、「 밀뱀스. 이런 댄스. 이런 댄스. 두 사람rån 때 서가지고. 이거 웬만하면 작은 거 아니야? 너. 하uro zij, 하는 것들이야. 오늘 밤에 cette nuit. 이런 두 다리. 이건 결국ма 사 or. 이걸 마지막다니. 그렇군요. 이야! 우와,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되게 좋다. 아, 그러게 우리 홍만이 굉장히 여성스러워. 그래, 오늘 심지한데.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제 위로에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네, 운동을 해서 다시 몸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 아, 진짜? 네, MMA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격려도 하고. 식단 짜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밥 먹지 못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벌씩이나. 아, 그럼 오늘은 한 번씩 먹어도 돼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도 안 먹었어요. 아, 항상 싫은 소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 지금은 이제 뭐 다 슈퍼마켓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찍잖아.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정할 때 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유 500리터 먹는다고. 500리터? 근데 항상 200리터 값을 받아. 맞아, 맞아. 그래, 보이징 값을. 그래, 보이징 값을. 정말 좋아. 착시가 생긴다니까. 보여줄까? 이게, 유희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 숟가락. 유희가 들면 이게 밥 숟가락이야. 근데 이걸 홍만이 들면 티스푼이야. 그렇지. 그거랑 밥그릇 같이 들어봐요. 와, 미니어처야, 미니어처. 와, 잠깐만.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와, 잠깐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근데 일단 뭐 이모랑 또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럼 유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어떨지. 한번. 홍만아 맛을 한번 봐라. 알겠습니다. 원샷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안 뜨거워요? 아, 진국이다. 진국이야. 안 뜨거워요? 뜨거움을 두려워하고. 왜 이러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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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친구가. 아, 와. 잘하겠네. 잘하겠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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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